1등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10분 넘게 무릎을 꿇고 자세를 다잡았던 우리 서준이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이 너무도 대견스럽고 멋있었답니다 우리 아들 서준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전국 다도예절 대회에서 입상한 서준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상받은 것 축하 별이랑 별 별 퀴즈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것은 무엇일까요? 1번 선 2번 딱가루 3번 눈 친구들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글자를 모르는 친구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죠 여길 여길 여기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 별 삐비궁 삐비덩 창 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대결